좋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아침 7시 45분 네 저는 석양 석양이 아니라 해돋이를 보러 아침 일찍 등산을 나왔어요 아침 오늘 진짜 새벽 5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그 블록체인 비닷 때문에 아무튼 벌써 예쁘네요 고양이 안녕 지금 7시 40분이에요 그래서 아직 해가 뜨려면 한 20분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벌써 주변이 밝긴 하네요 새벽이라는 시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깨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이 느낌이 오늘 하루를 내가 먼저 준비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저는 터키의 이런 민가들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 자연스러워서 이제 곧 해가 오! 해가! 아 가로등이구나 깜짝이야 그리고 이 카페 너무 예뻐요 그리스 샨토 샤토 메짤 여기가 중요한 길이 시작되는 길인가 봐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어 이런데 벌써 아침에 아 역시 여기서 보는 뷰가 더 잘 트였네요 아 개들이 아주 그냥 열심히 짓네요 진짜 새벽의 소리입니다 닭 닭 닭이 우는 소리도 들리고요 개도 열심히 짓고요 이제 가로등이 어느 정도 다 꺼지고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온 세상이 분홍빛이에요 아 특히 저 산봉우리 부분에 이렇게 분홍색 그림자가 지는 게 참 아름다워요 이제 해가 떴을 텐데 제가 시야를 보는 곳에선 보이지 않네요 저기 섬들도 너무 소담스러워요 아 분홍색 구름자 그림자 진짜 와우 이새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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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틴 아메리카 예스 와우 와우 와우